그런데 이 양자는 특징이 뭐냐? 이 작은 입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입자로 행동을 하고요.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어떤 입자가 월수금은 입자고 화목토는 파동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빛. 우리가 빛은 광자라는 입자로 볼 수도 있고 전자기파라는 파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입자가 있어요. 전자든 뭐든 좋습니다. 우리는 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학에서 실험할 때 슬릿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자가 보통 당구공과 같은 거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갈까? 어디를 지나갈까? 이 입자는요. 어딘가를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당구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지나가거나 여기를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양자 규모까지 작은 입자는 파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결파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뭘 떨어져서 파동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파동이 전파해 나가면 여기로도 새 나오고 여기로도 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파동의 성질을 가진 입자는 이 둘 다 지나갈 확률이 있어요. 둘 다 지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입자라는 것이 어디 있다라는 말도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구공 같은 거는 관측 보고 빛이 가서 보고 와서 내 눈에 감각이 되니까 당구공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작은 입자들은 예를 들어 빛이 가서 빛이 뭡니까? 광자잖아요. 빛이 가서 그걸 때리고 내 눈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입자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불확정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구공과 같은 입자를 생각할 때는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전자가 어떤 궤도를 갖고 있었고 반지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소원자의 전자는 지금 여기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고 그 전자가 이 원에 이 반지름에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은 것뿐입니다. 전자는 이 원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확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확률함수라고 하는 플사의 대문자 모든 것이 확률로 나타나는 이 물리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도 아주 복잡한 확률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함수는 상당히 많은 마술을 부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조그만 자동차가 있어요. 아이들 타는 모형 자동차가 있어요. 이걸 발로 찬다고 쳐봐요. 이걸 발로 차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자동차가 한라산을 넘어갈 리가 없죠. 중턱은 관두고 이만큼 가담할 겁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확률이 다 있어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입자는 이걸 다른 말로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벽을 넘어갈 확률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터널을 뚫고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퀀텀 터넬링이라고 합니다. 터넬링.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터널을 터널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양자학학은 이렇게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항상 PSY라는 함수에 담겨있다 합니다. 전공하는 사람들만 압니다만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결국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유도한 방정식입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푸사이라는 문자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다. 결국 입자 물리학을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푸사이다. 확률함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20년대 중반까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 의해서 물리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